해물라면먹방 뜨거운 물 여러분들 중국 해물라면먹방 자 여러분들 이거는 중국의 라면 중에서 해물라면입니다 이 해물라면 은근히 매니아층 많습니다 이 해물라면들 매니아층이 은근히 많아요 맛있거든 중국 해물라면 먹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라면 맛있냐구요 중국라면은 호불호가 갈리는데 매니아 맛이야 안 먹잖아요 맛있어 꽤 맛있어 자 중국의 해물라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졸라 오랜만이다 이거 아 진짜 진짜 오랜만이다 여러분들 가기전에 중국 봉지 라면 좀 사가게 아 옛날보다 더 맛있어졌네 아 이런거 잘 만든다니까 음 굿 왜 이렇게 좋아하고 보이냐고 나 그냥 평균 사이즈야 음 파자마거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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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 면열이 좋아하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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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아주 고소합니다 해물라면인데 굉장히 고소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국물이 들어가니 그나마 좀 괜찮다